절대 아닙니다. 우리는 붕괴해서 나온 겁니다. 얼마나 이 MBC 있는 그대로 방송하세요. 이거 잘라가지고 내가 했던 얘기를 편집해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방송하세요.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MBC하고 이거 안 해요. 못 찍혀요. 어차피 편집할 거예요. 어차피. 말해주면 문재인은 독재자입니다. 이 독재자가 하는 짓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MBC요? 저 분 계세요. 땡큼만 계세요. 나홀라. 나홀라 얘기 좀. 나홀라 얘기 좀. MBC는 문제야. MBC는 문제야. MBC는 문제야. MBC는 문제야. MBC도 왜. 이런 그대로를 하시면 돼요. 우리는 없는 사실. 이 주사파, 이 독재자들 같이 거짓말로 국민을 억압하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.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저 어린 독재자에게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다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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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리 아이는